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AND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A30 셀에다가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A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시행청의 데이터, E3에 있는 데이터가요. 대안 상공회의소입니까? 라고 첫번째 조건은 대안 상공회의소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대안 상공회의소이고 두번째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한데 자격증명의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D3에 가서 두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2급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이라는 조건 작성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학번과 그 다음에 성명과 학과 자격증명까지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A35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할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구요.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작성해 놨습니다. A30부터 31 복사 위치는 A35부터 D35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좀 많지만 우리 2급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데이터 상공 해소인지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F28까지 범위 지정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죠. 수식 클릭하시구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부터 들어갈까요? 가로 열고 요일 값을 구하는 위크데이 함수가 필요한데 치득일자가 있는 F3을 클릭하되 F10에 있지만 3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우시구요. 그 값이 요일 값이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부터 리턴 값이 숫자 1로 반환되는 게 첫 번째 리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하면 요일의 숫자가 1이 나왔다면 일요일이에요. 심표. 마찬가지로 위크데이 함수 쓰실 거구요. F3 셀 클릭하시구요. 3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요.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7이라는 건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토요일과 같습니까? 라는 거는 리턴 반환된 값이 숫자 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신 거구요. 이 줄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거든요. 서식에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값에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리턴 타입이 0인지 1인지 한번 확인해 줄게요. 위크데이 함수 쓰시구요. 바로 왼쪽에 치득일자를 가지고 한번 구해 볼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 일요일은 숫자 1이 나왔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숫자 7이 나왔어요. 1과 7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28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실 거구요.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 인쇄할 수 있구요.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하단이네요. 바닥끌 편집에 오른쪽 구역을 클릭하시고 총 몇 페이지 할 때 총 한글로 쓰시고 한 칸 띄워서 전체 페이지 수 넣으실 거구요. 총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를 넣기에서 앞에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고 페이지라고 한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구요. 확인 누르시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셔서 파일에 가서 인쇄 가셔서요. 오른쪽 총 지금 현재 한 페이지밖에 아니니까 1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구요. 2페이지 3페이지면 총 3페이지 중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먼저 앞에 표시가 됩니다. 기본작업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계산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표 1에 B3에다가 학과와 그 다음에 시행청에 따라서 약간 연락을 조절해야겠네요. 시행청에 따라서 취득현황을 구하라고 했어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구요. sum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땐 조건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되요. 학과 쭉 드래그 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 경영학과를 클릭하되 A3, A4, A5 바뀌어요. A 앞에만 달러가 필요하니까 F4키를 3번 눌러서 달러 A3으로 바꾸시구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번째 조건은 시행청에 입력된 데이터 범위정하고 F4 그 데이터는 같습니까? 대한상공위소가 있는 B2, C2 이행만 고정하시구요. 가로 닫구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작성하셨구요. 두번째 자치등명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인데요. 2, 3부터 2, 7 자 컴퓨터 활용부터 전산회계 자격증명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몇건인지를 구하는 거네요. 네 컴퓨터 활용력 1급, 2급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뭐 비서도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서라는 글자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랜 함수를 통해서 글자 수를 넣어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몇 개인지 3개 딱 카운트라는 함수가 필요하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어 랜프트 함수를 통해서요. 랜프트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자격증명이 입력된 D10부터 D37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자격증명은요. 항상 같은 자리에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몇 글자가 중요한데요. 글자가 다 달라요. 컴퓨터 활용능력 비서 전산회계 다 달라요. 글자 수를 넣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랜이라는 함수를 구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수하고 같는지를 비교할 거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E3에 있는 글자수와 글자수만큼 다섯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추출하겠죠. 랜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구요. 랜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구요. 그 값이 자격증명에 가서요. 지금 E3은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 추출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E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열을 선택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뭐 1이라고 넣으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학번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 학번밖에 없네요. 학번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E4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그래서 자격증명에 가서 랜함수를 통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글자가 다섯 글자면 다섯 글자에 해당한 것만 추출했더니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학번에 가서 글자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오면 카운트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랜이란 함수를 어려운가요? 랜이란 함수는 랜이란 함수는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엔터 누르면 O라고 구해지겠죠. 2라고 구해질 거구요. 네. 이거는 이해되신가요? 여기서 어려울만한 게 레프트는 아시죠? 그 다음 랜 몇 글자 아까 숫자 구했구요. 몇 글자만 가져온 데이터가 2하고 3하고 같는지 왜 여기 학번이라는 범위를 주정했냐면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카운트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려면 숫자가 입력된 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번이라는 범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했습니다. 네. 계산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구요. 세 번째입니다. 자격증, 장학금 계열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격증, 장학금 이라고 되어 있구요. 표 3에 표시하는 거구요. 표 4를 참조해서 표 4가 아래쪽에 있네요. 아, 쟨는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표 4를 참조하여 표 3에 F10부터 F37 영역에 자격증, 장학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네요. 음, 그러면 이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니까 VLOOKER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어, 네. 우선 VLOOKER부터 한번 작성해 볼게요. VLOOKER, 만약에요. 어, 이 자격증 내, 어, 믿는 위치에서 제 화면에 스크롤하게 눌러져 있나보다. 네, 자격증명에서 D10 셀을 클릭하시구요. 아래쪽에 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자격증명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어,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B서 2급은 어, 20만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중간에 오류도 있어요. 오류가 있는 거는 정보처리 기능사 여기에 없어서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이제 문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사 목록이 없는 자격증명일 경우는 0으로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명이 없을 때는 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어, 에러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isError을 통해서 isError을 통해서 어, 값에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0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값에 에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0을 표시할 거고요. 어, if부터 안 갈게요. 이제 에러부터 갈게요. 너무 많이 가면 헷갈릴 수 있어서요. 이제 에러부터 가볼까요? 이제 에러 값을 넣으래요. 값을 넣어요. 이렇게 닫고 엔터 누를게요. 어, 에러가 없어요. false라고 나왔고요. 에러가 없으면 false. 에러가 있어요. 라는 값에는 true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에러 함수를 통해서요. 어, 에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false. 에러가 있습니까? 예, true라고 나왔어요.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true 값이 나오면 에러가 있다는 얘기는 자격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이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어, 에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VLOOKUP을 통해서 아까 구해놨던 수식을 복사해서 그대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에러가 없어요. false라고 나왔던 곳은 자격증에 해당한 장학금을 찾아다가 표시할 거예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아, 제가 근데 첫 번째에다 수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수정했네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첫 번째, if 만약에 어, 에러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0이라고 표시하고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니까 어, 에러가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false가 나왔던 곳에는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그대로 표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 닫고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면 이제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네 번째 작업은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작업하라고 했고요. 음, 경감률을 먼저 구하네요. 2, 3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음, 표 2를 참조하여 연식에 따른 경감률을 2, 3부터 2, 6 6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어, 계산식은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에서 그러면 오늘 날짜 연도는 이열함수 오늘 날짜는 투데이함수 투데이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으니까 가로 닫고 연도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마이너스 여기에서 어, 연식을 빼래요. 연식은 어디에 있냐면 음, 이쪽에 있죠. 연식을 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래요. 더하기 1을 하면 어, 100%라고 구해지는데 이 값을, 연수를 가지고 연수를 가지고 표 2를 참조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음, 연수가 연수가 지금 사실 얘는 셀서식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숫자가 뭐냐면 숫자 1이에요. 1. 1이니까 1이 이렇게 100%로 지금 적용된 서식 백분율 스타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단, 뭐, VLOOKUP이 아니라 인덱스 함수니까 경감률만 범위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 0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뭐, 두 번째 데이터도 0이고요. 뭐, 다섯 번째는 10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경감률을 표 위에서 찾아오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그 다음 참조할 표는 경감률에 가서 찾겠다. 물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열의 번호를 2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지정하면 열의 번호는 생략하시면 돼요. 신표 로우 넘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번호는 아까 어, 이열함수부터 통해서 구한 값을 뭐, 아까 숫자 1이었잖아요. 숫자 1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0%라고 바뀌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데이터 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났어요. 제가 뭔가 실수했다는 거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뭔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인덱스 넘버, 인덱스 함수에서 범위를 절대 참조 안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항상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해지죠. 경감률에 대한 값을 구해 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지에 클릭하시고요. 자비베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점수 퍼블릭 펑션 FN 소문자죠? FN 자동차세 라고 입력하고요.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입니다. 여기도 셀렉트 케이스네요. 셀렉트 케이스 입력받는 배기량을 입력받아서 계산할 거고요. 배기량이 케이스 입력받은 값이 1000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1000이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FN 자동차세는 100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1000보다 작다면 1000보다 작고 1000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1600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 이즈 작거나 같다 1600 그러니까 첫 번째 1000에 대한 자료는 끝났어요. 그러면 1000보다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 16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140이라고 할 거고요. 이제 또 1600을 넘겼어요. 케이스 이즈 1600을 초과하면서 2500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 2500cc 이하라면 FN 자동차세는 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200을 초과한다 그러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2500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케이스 S라고 하셔도 되고요. 케이스 이즈 2500보다 크다면 FN 자동차세는 문제에 나와 있는 220을 입력합니다.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아니네요. 가세 표준이네요. 가세 표준이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바로 넣었어요. 그럼 자동차세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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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향이라고 곱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백일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백일향을 할 거면 다 복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래쪽에 따로 작성해 놓으셔도 돼요. 따로 작성한다면 가세 표준이라고 하셔서 작성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T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함수 이름은 FN 자동차세 입력받는 값은 백일향만 넣으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까 셀렉트 케이스를 통해서 값들 쭉 나열했잖아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해서 자동차세가 계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인데요. 피버 테이블을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4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4셀 선택하시고 원본 데이터 외부 데이터 원본이 직급 부서점 csv 라고 되어 있어요. 액세스 파일이 아니라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엑셀에서 서식이 빠져있는 심표로 구분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삽입 탭의 피버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따로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 폴더 안에 모의고사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직급 부서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져온 데이터에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2단계에서는 심표로 저장된 파일 심표로 분리돼서 저장된 파일이니까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직급은 부서는 가져오네요. 성명은 따로 안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직급 가져오실 거고요. 기본급 가져오고요. 상여금 급여학계 가져오는데 공제계 가져오지 않고요. 실수령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 제시된 내용 필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 제시된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가져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는 겁니다. 마침 누르시고요. 피버테이블 맘들기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 영역과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직급은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는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기본급과 상여금과 급여합계를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드래그까지 하셨고요. 레이아웃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열에 있는 값을 행에 있는 값으로 이동시키고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행에 이렇게 각각 행 오른쪽에 총합계 이쪽에 표시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시면 요양미 필터라고 있고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천이 표시되도록 천 단위마다 심표를 하며 기본 단위가 천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계 기본급에서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세 자리마다 끊어서 표시하는 심표를 사용하되 뒤쪽에 있는 천은 생략할 거라서요. 심표 하나를 더 넣으시면 동그라미의 세 개 0의 세 개를 생략해서 천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확인 마찬가지로 상여금도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샵, 컴마 샵, 샵, 샵 심표 넣으셔서 서식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십니다. 이제 합계 급여 합계라고 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는 값에 대해서는 더블클릭하셔서 값 표시 유형에서요.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셀에다가는 별표를 표시하고요. 이 레이블에 대해서는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옵션에 다시 한번 가서요. 빈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옵션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트 앱을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사용해서 신표로 구분 텍스트가 신표로 구분해서 B, 2셀에 이만큼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거를 B열, C열, D열 이렇게 쭉 나눠서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눠보라는 내용입니다. 범위를 P2부터 P22 지금 B열에 입력된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텍스트를 나누기를 할 건데 구분기호 지금 신표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기호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탭이 아니라 신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표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어 따로 뭐 언급이 없어요. 따로 뭐 가져오지 말라 뭐 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신표로 구분된 데이터가 각각의 열로 나눠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샵샵샵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열너비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시고 나서요. 문제서 성명과 다음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라 확인했더니 한 개 데이터가 있었나봐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필터를 실행하시고요. 문제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숫자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크거나 같다 숫자 값을 입력합니다. 천만원인가요? 세 개 동그란 영의 개수를 잘 세셔야 될 것 같아요. 둘 셋 하나 둘 셋 네 총 일곱 개 영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대출 금액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4 첫 번째 막대 A4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위쪽에 차트 도구에 가셔서 오른쪽으로 누를까 차트 요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추세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추세선의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추세선 한 번만 선택하시고요. 이 추세선을 선택하고 나서요. 차트 추세선 서식에 가가지고 다항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예측 예측 구간을 앞으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라고 구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합계 계열에 대해서는 합계 계산은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 콤보의 합계를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조 축을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각축에 대해서 최소 값을 축 옵션에 가셔서요. 최소 값을 750 으로 할 거고요. 최대 값을 950 으로 할 거고요. 주단위를 50 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된 갑축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넣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담배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담배 판매량 입력하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에도 축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제목 기본 세로와 그 다음 보조 세로 클릭하실 거고요. 기본 가로 가로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기본 가로는 연또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연또 그 다음 축제목 세로 세로 축제목 에 대해서는 판매량 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보조 세로 는 선택하시고 합계 라고 표시할 겁니다. 네 Sache 세로 세로 체로 세로 각축 섞여 텍스트 세로 Professor 세로 바꿔주신 ANDAO 테두리의 그림자 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체육이 음 체육이 부터 갈까요 단색 체육이 흰색을 하라고 했구요 단색 체육이 흰색 배경 1번 선택하시고 테두리 색은 요 실선에 검정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정색 그 다음 그림자는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 클릭하는데 미리 설정에 가셔서요 어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까지 하십니다 흰색과 선의 색깔과 그림자 효과 이용해서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까지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다섯번째 기본 가로 눈금선은 나타나지 않도록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음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차트 하트 요소에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요 문제 지금 음 기본 가로 눈금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본 주 가로의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법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다 법내 가셔서 아래쪽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음 아래쪽 법내 위치는 법내 서식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시하고 어 법내에 대해서 다시 선택하고 테두리 색을 테두리 색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차트에 대한 다섯문항 작업이 되셨고 작성한 차트랑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번째 매크로 문제인데요 비어있는 셀을 먼저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매크로를 입력합니다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어 표1과 표2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22부터 h17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참조할 표는 표1에서 범위 정하고 추가 표2에서 선택하고 추가 표3에서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각각의 표에 작성된 데이터를 합쳐서 하나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눌러야죠 기록 중지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 꼭 중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기록한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단추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229부터 229부터 2220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통합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통합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조금 전에 통합 매크로 했던 내용을 지우래요 23부터 H17 영역을 지우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지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 지정하셔서 지울 때는 그냥 키보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는 걸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셔서 위치가 G19부터 G20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연결은 지우기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지우기라고 입력합니다 통합 누르면 데이터 통합 지우기 하면 지워지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폼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결제하기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은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폼을 초기화하겠다 왼쪽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고 결제 화면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어디 개체에다가 초기화할 거냐면 OP 신용이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는 True 값을 넣으시면 돼요 OP 신용 OPT네요 OPT 신용 문제 나와 있어요 OPT 신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폼을 띄우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신가요 두 번째 할까요 결제 화면 폼에서요 실행하면 아까 OPT 신용이면 얘가 먼저 선택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결제 화면 폼에서 CNB 선택을 클릭하면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선택하시고 우리 코드 보기 한번 가볼게요 개체는 CNB 선택이라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와서요 프로시저에 와서요 드롭 버튼 클릭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CNB 선택을 드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요 if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는 값이 트루 값이라는 거예요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A4부터 A6 영역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CNB 선택에다가 점 연결된 데이터에 로우 소스는 A4부터 A6 영역의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렇지 않다면 S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비교 안 하셔도 되고요 비교하실 거면 else if에서 또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A9부터 A12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해 주세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하고요 추가 또 작성할게요 디자인 모드에 가서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폼이 나왔어요 OPT 신용이 먼저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국민카드에서 이 카드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은행이체라고 선택하면 여기 위에 있는 은행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이제는 결제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개체는 결제 프로세저는 클릭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데이터를 추가해요 데이터 추가할 행의 위치 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a 우리 16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개수는 하나예요 위에 데이터 많은데요 하지만 15행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고요 우리는 17행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하나에다가 16을 더해야만 1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i라는 변수는요 range a 16세를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데 아까 연결된 개수가 하나였잖아요 도하기 16을 하면 17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셀즈 행 열이죠 행은 i이고요 열은 a 열에다가 결제 종류 CNB 선택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결제 종류 선택하셨고 아 결제 종류가 신용카드인지 은행인지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다시 볼게요 잠시 지워보고요 네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 값이라면 우리는 셀즈 i,1 a 열에다가는요 opt 신용에 있는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캡션이라는 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셀즈 i,1 에다가는 신용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은행이 선택되면 은행을 표시하고요 은행이 선택되지 않았다면 신용이니까 신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 결제 종류 이 결제 종류는 음 폼에 오셨을 때 결제 종류 은행이체와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 opt 은행을 선택하면요 화면에 은행이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 여기 캡션에 은행이체라고 표시된 거를 여기 엑셀에다가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어 여기 캡션에 입력된 신용카드를 여기다가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일즈 아이커마 두번째 열에다가는요 카든지 은행명인지 CNB 선택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세일즈 아이커마 3 C열에다가는 금액을 넣을 건데 금액은 TXT 금액에서 입력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내 값을 1을 곱해서 넣으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곱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수정할게요 결제하기 누르고요 처음에 은행이체 나는 국민은행에서 만원을 이체할 거야 라고 입력하고 결제 그 다음 신용카드 그러면 국민카드에서 3만원을 이체할 거야 라고 결제 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